이번 시간은 272페이지의 비율분석법 여기도 기억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비율분석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재무비율을 우리가 용어상에서 정리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총자산회전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얘하고의 역수가 총소득승수가 역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역수가 되니까 얘는 총투자액에 대한 총수익의 크기를 가지고 회전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투자액 대비 수익의 크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소득승수의 역수가 되더라 활용은 많이 안하는 편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비율이라고 있어요 대부비율은 우리가 융자비율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게 금융 쪽에 가서 계산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담보인정비율 이렇게도 쓰여져요 그때 대부비율은 영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론트 밸류라고 명시를 하죠 그럴 때 그 투 라는 의미가 영문상의 투 라는 의미가 슬레이시 의미예요 그래서 L over V라고도 표시해서 L over V라는 거는 가치 위에 부채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별다른 언급이 없더라도요 이렇게 곱하기 100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대부비율이 60%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부동산 가치가 100이라고 했을 때 융자금이 한 60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0분의 60이면 0.6 나오거든요 곱하기 100 하면 60%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대부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내가 돈을 빌려서 갚아 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지만 지렛대 효과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지렛대 효과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부비율의 2번 지문에 대부비율은 대출관이 직면하는 잠재적 채무불행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도 사용이 될 때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도 있고 아울러 차입자의 채무불행 위험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작아진다면 틀리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대부비율은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요 부채비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부채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지분이라는 게 자기자본이고요 이 부채라는 게 타인자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여기도 곱하기 100에 대한 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경우죠 그러면 가능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대부비율이 60%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부채비율은 몇 프로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죠 그러면 이걸 이제 푸는 요령이 뭐냐면 전체를 100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100인데 빌린 게 6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타인자본이 6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60을 빼면 내 게 40이죠 그러면 40분에 60을 하면 1.5가 나오는데 곱하기 100이 있잖아요 그러면 150%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부비율이 50%라고 가정하자고요 50%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대부비율이 50%다 그러면 부채비율은 몇 프로가 되겠느냐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전체 100인데 빌린 게 50이죠 그러면 내 게 50이니까 50분에 50 하면 1이죠 그럴 때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얘는 100% 나오겠죠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대부비율이 50%면 부채비율은 100%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대부비율이 50%에서 60%로 넘어가게 되면 부채비율이 100%에서 150%로 커지죠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커지면 부채비율도 커지는 그런 구조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부채 감당률이라는 건요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을 이렇게 놓고 오게 되면요 여기가 부채 서비스액이고요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은행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되느냐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융자 상환 능력은 큰 게 좋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부채 서비스 여기 A가 있고 B라는 투자 안에 있을 때 A도 부채 서비스액이 100이고요 B도 100이에요 근데 얘가 120이면 100분의 120이니까 1.2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2배가 된다는 얘기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20이 남는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100분의 80이라는 얘기는 0.8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면 여기서 벌어들인 거로는 얘를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 우리가 대부비율도 채무불행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할 때 지표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부비를 낮춰서 그렇죠? 적게 해서 대출해 주는 게 나을 것이고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부채 감당률을 높인다는 얘기는 이 수익이 커져야 돼요 높이게 되면 최소한 1.5 이상은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15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그만큼 크니까 채무불행의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또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채무불행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는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이런 거죠 채무불행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예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하고요 부채 서비스에게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일 수도 있고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이게 총수익과 총비용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과 비용의 크기가 같으면 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익과 비용의 크기를 할 때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익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들어서 이런 경우죠 유효 총소득이 100인데 영업경비가 가령 얘 들어서 70이고요 부채 서비스에게 50이라고 그러면 100분의 120이니까 1.2 나오잖아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익 대비 비용이 크니까 채무불행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런데 얘가 100일 때 얘가 20이고 얘가 만약에 들어서 3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100분의 50이니까 0.5 나오잖아요 1보다 작죠 그럼 수익 대비 비용이 작으니까 채무불행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이게 총소득이란 말이에요 총소득에 대한 총비용의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순영업소득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정리가 되셔야겠고요 그래서 채무불행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뒤에 가면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있는 거죠 영업경비 비율은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크기를 갖고 측정하는데 상식적으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생산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이때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을 표시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얘도 계산 문제에서 한 번 딱 나온 거고요 지문상에서는 부채감당률하고 대부비율이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근래는 채무불행률도 지문상에서 등장하니까 용어들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약간의 이해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용 정도까지 정리해 보신 거고요 비안인기법에 나와 있는 거는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투자론에 대한 거를 마무리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금융으로 넘어가게 되는 구성이죠 그래서 287페이지를 가시면 부동산 금융론으로 가시는 거죠 여기는 부동산 금융론인데요 실전에서는 매년 4문항에서 5문항 정도는 매년 출제가 되고요 계산 문제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금융에서는 출제에 대한 제목은 부동산 금융, 그 다음에 증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에 대한 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시는 경우죠 그래서 287쪽에 보면 금융이라고 나와 있을 때요 일반적인 우리가 금융 그러면 이게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죠 그걸 우리가 좁혀서 금융을 우리가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인데 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 개발 등과 관련해서 자금이나 우리가 신용을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부동산에서는 왜 이 금융이라는 게 필요하냐면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구입하려고 그럴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갭을 메꿔주는 게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끌이라는 표현 아시죠? 어쨌든 간에 그걸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라고 집 산다라는 얘기는 대출을 끌어모으질 못하면 집 사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부동산을 개발해서 공급하는데도 역시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이 나기까지는 역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역시 메꿔주는 게 금융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금융이 왜 필요하냐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일단 뭐가 안 되냐면 분할 구매가 안 되더라 그런데 거래 금액을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금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분할 구매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을 공급할 때는 생산의 장기성이라고 그러죠 지어서 시장이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더더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갭을 메꿔주는 게 금융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 관련 기초 개념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기초 개념의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학계론에서는 대출자라는 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있죠 은행 같은 거기를 대출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입자라는 거는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있죠 대출을 받아서 쓰는 사람을 우리가 차입자라서 자금의 수요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 위치관계는 일반적으로 바뀌죠 금융상에서 보면 금융기관도 돈을 차입할 때가 있고요 돈을 빌려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금융에서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금융기관이고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또는 공급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 쓰는 자금 수요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지문금융하고 부채금융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지문금융이라는 건요 지문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일반적인 기업 등에서는 주식 등을 발행을 하는 거죠 이거를 발행을 해서 누구를 모집하냐면 투자자를 모집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투자자에게는 주식을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크기에 따라 뭐를 해줘야 되냐면 배당이라는 걸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수익의 일부를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이거 회사체라고 그러죠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뭐를 하는 개념이냐면 차입을 하는 경우죠 그냥 돈 빌려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솔직히 개인 간의 거래하면 차용증 써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발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를 줘야 되냐면 이자라는 걸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때는요 어느 것이 내가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이 적게 먹히냐에 따라서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릴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또 하나의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해서 돈을 조달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팔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건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를 물어보냐면 종류를 물어봐요 그럴 때 지분금융의 종류에 들어갈 때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먼저 적어주시면 여기 조고라는 게 조인트 벤처예요 그 다음에 얘가 신디케이트고요 얘를 우리가 리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조신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리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전에서도 거기 289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문제로 확인하기 있죠 다음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 그랬을 때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리치 있죠 얘가 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리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을 우리가 구성했을 때 여기서도 하나의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부채금융할 때 일반적인 저당대부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탁증서금융이라는 것도 있고요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부채금융에 속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 지문상에서도 아까 그 문제를 확인하기 가게 되면요 4번에 자산담보부 기업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주택자당채권 담보부채권이라고 있죠 거기서 영문이 등장했을 때 얘가 들어가면 부채금융이에요 B가 들어가면 B라는 게 이게 빼기의 의미예요 무엇을 담보로 그래서 이게 부채금융에 속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BB 이렇게 들어가면 부채금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A, B, C, P 이때 B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부채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도의 종류를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 신디케이션하고 조인트 벤처에 대한 거는요 뒤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프레이트 금융을 할 때 같이 또 연계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류 정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직접 금융하고 간접 금융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금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요 간접 금융이라는 것은 주로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서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접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는 예만 드려드리면 이런 거죠 여기 만약에 은행이 있죠 은행이 있는데 은행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있죠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이렇게 수신을 해서 그렇죠? 불특정 고객들에게 이렇게 대출 같은 것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고객이 맡긴 예금은요 이게 단기 자금이죠 그런데 대출은 장기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는 간접 금융을 통해서 기간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고객들이 맡긴 것은 소액 자금인데 다액 자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래서 이렇게 은행을 매개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접 금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자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자율을 구성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출이나 예금과 같이 단순히 돈을 빌려 쓰거나 빌려 줄 때의 사용료를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는요 이 이자율의 크기에 따라 내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은행에다 예치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할 것이냐 그 여부를 결정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리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책금리도 있고 콜금리도 있고 기준금리에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자율하고 금리는 같이 혼재해서 이자율이라고 쓸 때도 있고 금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이자율에 보면요 약정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약정 이자율이라는 건요 이거는 대출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은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시장 이자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장 금리는 돈을 빌려 쓰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가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돈을 쓰겠다는 사람이 적으면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명목 이자율하고 실질 이자율 관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는 이자율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은 상식적인 선에서만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 용어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자율의 구성에 대해서는 고정금리하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 할 때 그때 이자율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자율을 정할 때는요 실질 이자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 얘기하냐면 자금 저달 비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소비를 포기한 대가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돈을 자금 저달하면 예금을 수신을 받아야 될 때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그런 거 감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자 은행에다 돈을 예치했죠 내가 100만 원의 돈을 예치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반영이 되겠죠 은행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야 되겠고요 이걸 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미래 물가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위험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불행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기본적인 이자율을 정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는요 제도권 금융이 있고 비제도권 금융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비제도권 금융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금융구조가 잘 뭐라고 그럴까요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참고로 보시면 일반적인 왜 전세 아시죠 아마 여러분도 상시적으로 들어보셨지만 전 세계 전세가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전세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냐면 기형적인 제도죠 예전에 우리가 한 1990년대 후반 있죠 IMF 터지기 직전에는 부동산은 여신 금지 업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잘 안 됐었다고요 그런데 주택을 구입은 해야 되겠는데 돈은 모자라요 그런데 은행부터 대출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전세 제도예요 주택 가격 대비 일정한 부분에 대한 크기만큼 보증금을 집어넣고 그 주택을 대신 사용하는 그런 게 발달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뒤에 292페이지에 가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공공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원래는 국민주택기금이었어요 이게 국민주택기금이었다가 벌써 한 5, 6년 지났죠 그래서 이게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국민주택기금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주택도시기금은요 계정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주택계정이라고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정 그래서 도시계정은 도시재생사업의 기금을 지원해주고요 이 주택계정은 주로 국민주택규모 있죠 이 이하의 주택을 개발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그 기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주택도시기금의 관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택도시기금법이 있고 기금의 운영관리라고 했을 때 원래는 국장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사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 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원래는 이 기금은 누가 해야 되는데 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그래서 기금의 재원을 보게 되면요 주택개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도시개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민주택 채권 발행으로 조성할 수도 있고요 복권수익금 아시죠? 복권수익금으로도 이렇게 조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기금을 우리가 볼 때 옆에 293페이지에 가면요 기금의 주택개정이 있죠 거기 보면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죠 구입하거나 임차거나 계량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 나온 거는요 미음을 가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도 지원해 주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틀리게 표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전담 운영기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을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294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문제를 확인하기에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에 주택개정의 용도가 아닌 것 그래서 4번 지문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그래서 이게 틀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처축대도라고는 들어보셨죠 예전에 우리가 청약예금 부금 많았잖아요 그걸 하나로 통합시킨 거죠 그래서 청약종합처축의 가장 특징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신생아도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이 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간혹 보면 청약종합처축에 가입을 돈을 집어넣으면 거기도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가 계속 떨어지죠 이게 조금조금씩 그러니까 여기는 이자 수익을 보고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을 때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청약에 가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상 부동산금융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295페이지 주택금융이죠 그래서 여기 주택금융에 관한 사항을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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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